네. 89년에서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아, 그 무렵에? 네, 그 무렵에. 그럼 상당히 오래전에 얘기가 되겠는데. 아주 옛날 얘기죠. 그게 기억이 생생하게 나시나 보죠? 네, 그렇죠. 기억이 나죠. 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때는 상당히 우리도 전세방의 조그마한 쪽방에서 할 때인데. 그때 지금 현재 목회를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네, 네. 목회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목회를 하셨습니까? 네, 뭐 목회라기보다 그냥 부교육자로 그냥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막노동하러 댕기고 그랬어요. 아, 그럴 때의 상황이었는데. 네, 네, 네. 그러면은 그쪽의 그 상황이 지금 이쪽 제가 거주하고 있는 쪽의 지역인 것 같던데요. 아, 그쪽에 거주하셔요? 네. 아, 저희가 이제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거기 도봉동 도성교회 뒤쪽으로 이제 약수터. 그 길목에 있는데 거기서 몇 년 살았고. 아, 도성교회?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방학동에 이제 또 반지하에 또 한 번 살았고. 아,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사실 때의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 도봉동 그 약수터 쪽에 살 때. 약수터 쪽? 네, 네, 네. 아, 그 어떤 현상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때는 뭐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밤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하철 공사를 하나?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밤에 이제 그 굴착기 소리가 강하게 들렸거든요. 그때 지하철이라고 하면은 뭐 좀 멀찌감시 떨어져서 1호선 뿐이 지나간 게 이미 그때는 뭐 통행이 운행이 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 1호선 밖에는 없었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네, 그렇죠. 지금도 1호선 뿐이 없어요, 그쪽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상계동 그쪽에 아파트 막 들어서고 지하철 뭐 온다는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공사하나 그런 소리를 그런 생각을 했지 이게 이제 땅굴이라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못 했었죠. 왜냐하면은 이게 근데 이제 그런데 생각하기 밤에 공사를 하나 밤중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굴착기 소리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가까이 들리듯이 이렇게 이제 방바닥에나 이렇게 있으면은 좀 크게 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는 사시는 거주 집에 계실 때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살 때 이제 뭐 야간에 이제 주로 야간에. 아. 야간에 이제 새벽이나 뭐 밤중에. 그럴 때 이제 그 차감기 소리죠. 그러니까 차감기 소리 그런 드르르르 하는 소리. 네, 예, 예. 그러니까 났다는 얘긴가 보죠. 제가 나중에 막노동하면서 팔팔대로 다리 위에 차감기 가지고 수리하고 그런 걸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차감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일 큰 거 도로공사할 때 양손으로 잡고 하는 거 그때는 잘 감당을 못했었는데 그거 요란하잖아요. 네. 엄청 무겁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면 그런 차감기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도 들리던가요? 다른 소리는 특별히 그때는 인지를 못했어요. 차감기 소리만? 네. 차감기 소리를 이제. 뭐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땅 속에서 계속 들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얼마간 들리던가요? 제가 그쪽에 있을 때는 하여튼 계속 들렸어요. 거기에 얼마나 계셨는데요? 거기에 뭐 한 2, 3년 살았나? 아. 그런. 그 기간 동안에는 뭐 계속 들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사시는 동안 내내 그런 소리를 들으셨군요? 네. 아.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공사하나 보다 하고 내가 옆에 집사람한테나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물론 뭐 여기가 이제 북쪽하고 이제 뭐 또 북쪽이니까 가까운 지역. 북쪽에서 그렇게 뭐 몇 십 킬로 안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인근에 또 도봉산도 있고. 네네. 도봉산이 있잖아요. 도봉산이 있죠. 뒤에 저희 자주 가봤죠. 도봉산 또 이렇게 건너편으로는 수락산, 부람산 뭐 이런 산들이 있는 지역인데 이쪽으로 또 간간이 군부대도 있고. 많죠. 네. 그래서 뭐 북한이 이쪽을 거쳐서 안 갈리는 뭐 만무한데. 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저도 그런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기를 원했는데 여태까지 듣지는 못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저쪽 도선사나 뭐 이런 쪽으로도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그런 그 말씀을 지금 뭐 한 몇 년인가 90년이면 한 30년이 흘러는 그런 시점인데. 네.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들이 북한의 땅굴 작업과 무관치 않다라고 이제 이런 소식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국민들이 듣게 되면은 아유 저거 30년 전에 얘기네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은 어디까지 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드라마 지나간 드라마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게 저도 이제 그 땅굴 탐사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제 그때 내가 들었던 소리가 이게 땅굴 파는 소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땅굴이 아니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뭐 지하철 3호선 그게 상계 쪽에 몇 호선이죠 그게? 그게 7호선이죠. 아 7호선인가. 7호선이 들어선 거는 한참 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는 1호선밖에 없었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 1호선도요. 네. 뭐 지하가 아니고 지상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거는 그 1호선 그야말로 1호선 제일 먼저 착공한 거 아닙니까. 운행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막. 박정희 대통령 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이미 완성이 된 지가 한참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지하도 아니고. 네. 네. 그걸 1년은 만무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이제 차감기 소리가 들렸다는 거는 뭔가 그쪽에서 북외선가 뭔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어떤 뭐 안보 기관에 신고도 뭐 안 하셨겠네요. 그때 당시에. 네. 그때는 신고 안 했죠. 아하.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그 남친 땅굴 탐사대에 그동안 탐사활동하면서 직접 처치한 지하 땅속 소리.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땅굴 작업 소리 이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쪽으로 다 한 거예요. 그거 들어봐요. 다는 못 들어봤대요. 이렇게 들어봐요. 또 생생하게 차감기 소리, 발파 소리 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렇게 뭐 한 3분짜리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린 거 아닙니까. 그 차감기 소리 그런 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차감기 소리. 네. 발파 소리는 모르겠고. 저희는 이제 발파 소리까지 다 이걸 잡아낸 상황이었거든요. 네. 차감기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도봉동 그 약수터 일대가 그리로 지나가는 건지 경류하는 건지 경류나 지나가는 같은 말이지. 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북에서 나무로 내려오는 건지 이런 이제 한번 조만간 우리 그 복다우저님을 한번 좀 오시게 해서 그 일대를 한번 좀 탐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뭐 그러면 감사하죠. 저희는.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나을 테니까. 그럼요. 지금 과거에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징후들에 대해서 신고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아, 예. 예전 그 탐사대들한테도 신고를 많이 했고. 예. 또 당연히 이제 국가 안보기관에도 했겠죠. 아, 예. 그렇지만은 다 그런 것들이 이제 표멸화되지 못하고 그냥 뭐 다 위야무야 그냥 잠잠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 북한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협박도 하고 겉박도 하고. 예. 뭐 제일 적으로 간주하겠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뭐 미사일 발사도 뭐 연일 그냥 뭐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도 미사일은 쏘겠다고 하면서 이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북한하고 좀 잘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뭐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여서. 아,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네. 정치판도 뭐 작용화되어 있고 지금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전 분야분야 곳곳마다 그냥 작용화되어 가지고. 맞습니다. 매우 지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보통 국민들도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지금 간첩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전으로 따지면은 뭐 간첩으로 신고하고도 남을 그런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억수로 많죠. 네. 옛날 같으면 다 잡아갔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위험하죠. 네. 안보의식도 없고.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웃의 다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썩 호감을 갖지를 않더라고요. 땅굴 얘기에 대해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제 이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별로 이제 국가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국가를 이제 뭐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4땅굴을 쳐요. 1990년에 발견이 됐는데 계속해서 땅굴 찾는 일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33년 동안 추가로 단 한 개의 땅굴도 발견을 못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무려스럽고 이제 뭐 발견했어도 뭐 그냥 눈 감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뭐 뭐 영상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이제 작용화된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은폐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에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현 대한민국의 그 상황이.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만이라도 좀 안보의식을 더 고치시켜서 국가를 또 깨우고 또 정치인들을 좀 깨우는 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그래서 이 땅굴 민간탐사대가 그동안 몇 개 팀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다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유일하다시피 지금 저희 남신당굴탐사대가 지금 활동을 그나마 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보 오래전에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좀 고치를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좀 통화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 예, 예. 이렇게 뭐 제 여러모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지만은 참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뭐 가슴이 또 뭉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또 장비나 무슨 여건이 다 빈약하니까 네,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부자였으면 그런 생각도 하고 아, 예. 계속 강력한 목사님이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은 저희는 그걸로 엄청난 또 힘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위기 상태에서 북한의 먼저 선제적인 그런 도발만큼은 이 땅굴로 열고 나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기를 저희는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단순한 간단한 장비이지만은 엄청난 위력을 저희는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탐사해가지고 시초해 보면 거기서 그런 소리를 저희는 얻어내니까 당연히 땅굴인 것을 그러한 장비로 땅굴인 것을 계속 확인을 해나가니까 저희는 뭐 어느 누가 비과학적인 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해도 저희는 뭐 조금 더 주눅 들지 않고 활동을 하고 또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우리 탐사대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뭐 이렇게 헛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조금 나가는 걸로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생각을 좀 받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군들이 제가 좀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도 이제 다니면서 지형 지물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 어디쯤으로 나오겠다, 또 어떤 일이 생기겠다, 이런 걸 상상을 해보면 끔찍하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이나 또 이 산 중턱이나 건물 밑에나 이렇게 있다고 바로 그냥 뭐 탁 치기만 하면 나올 정도로 준비가 됐다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건 뭐 우리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렇죠. 예, 예. 너무 끔찍한 일이라. 그 사람들 총 들고 나와서 몇 명만 딱 서 있으면 누가 거기다 대항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요, 맞아요. 지금 뭐 북한이 가장 지금 강력한 그러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보다는 지금 땅굴인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그 사람들이 뭐 핵을 쏜다 한들 아니면 일반 폭탄은 뭐 좀 쏠 수가 있겠지만 핵을 쏴서 저기 이익을 볼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뭐 핵 쏘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뭐 자멸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순간 자기들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핵을 쏴서 폐허로 만들어놓고 오염된 땅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네가 다 파괴해놓고 뭐 아니, 멀쩡한 북한도 자기네 발전도 시키지 못하면서. 황폐화시켜놓고 국토를 황폐화시켜놓으면 쓸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는 기습 점령으로 고스란히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제 땅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네, 네. 엊그저께도 연천에 다녀왔지만은 일 땅굴에서 뻗어나오는, 남쪽으로 뻗어나오는 세 개의 망을 이제 탐사를 해봤는데 네, 네. 아주 뭐 계속해서 살아있고 또... 네,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아, 예. 보셨군요. 네, 네. 봤습니다. 네, 네. 지금은 뭐 어디 그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명이던데? 네, 네. 경북에 있습니다. 아, 그쪽에는 그런 이상 징후는 아직은 못 들으시고? 아, 이쪽에, 예. 여기서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차 타고 다니거나 할 때 이렇게 이제 지형 지물을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뭐 저 뭐냐, 함몰된 데가 있나 또 이렇게 땅이 의도치 않게 변형된 데가 있나 그런 것도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신경을. 네. 남달리 또 쓰시게 되겠네요. 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사실 땅굴이라는 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뭐 함몰될 수도 있고 뭐 싱크홀같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싱크홀로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이제 또 그런 징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네, 네. 네, 네. 또 추후에라도 어떤 그런 이상징후가 있으면은 잘 또 이렇게 자료들을 확보해 놓으시고. 아, 예. 또 관계 주변 안보 기관에도 또 신고해 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 탐사대에도 또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네. 그 지금 이제 그 제보한 그 지역 일대를. 네. 지금 이제 그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아 여기다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쭉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정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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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 지역이 바로 산 밑이라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번 뭐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네, 한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쪽에 살면서 아 이쪽에도 땅굴이 있을 텐데. 지나가고 있을 텐데 좀 궁금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 일대는 탐사를 해보질 않았거든요. 네, 네. 네. 뭐 우리 그 다우저가 몇 분 계시지만은 저는 아무리 해도 이 다우징이 안 돼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촬영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뭐 그런 엘로드만 들면은 뭐 아무데서나 다 그 땅굴 동공만흥이 나타났는 줄 알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 중에는 또 뭐 비아냥되고 폄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숱하게 그 많은 지역을 다녀봐야지만이. 맞습니다.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뭐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조금 그게 빨리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되는 분도 이게 동공인지 아니면은 수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유골이 있는 반응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 깨닫기까지는 많은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